surveillance 촬영leich 엄 sweat 카메라에 치ël 용원복이인데 망원경 찼꺼있어요 이름 정해진거에 있나? comme 멋있다 끝! 그 다음은 서경민 씨 화이팅! 끝! 저희가 사실 지금 1년이 좀 지나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희 세계관이 각자 멤버 소품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저도 어떤 거 했는지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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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저희 이펙스가 제니스 일기를 모집을 하는데요 뭔가 많은 분들이 제니스 일기에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더 저희와 가깝게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대 많이 해주시고 헨스 일기 많이 가입해 주세요 여러분 아주 멋있는 모습밖에 없을 겁니다 이펙스는 사랑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긴팔 입어도 덮지 않습니다 개인 컷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나비를 잡았습니다 제니스를 잡았습니다 제니스를 잡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니스 일기 팬클럽을 사진촬영을 하러 와가지고 굉장히 떨립니다 저는 낚시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웬 플라스틱이 딸려올라가서 언젠장 일기에 들어오면 일기지 않습니까? 이펙스의 일기 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처음에 시작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데니스 일기 촬영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 놀래. 놀래 좋아. 하나, 둘, 셋. 진짜 이러고 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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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데니스 일기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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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